많은 사람들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저금리 때문이다 아니면 풀린 유동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수도권의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고 또 주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의 대책, 주택 공급 대책을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다 합치면 200만 호가 넘는 것 같아요 단군 이래 최대 공급 물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공급을 대규모로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공급하면서 인프라를 정비하고 또 정비 사업을 하고 또 여기 광역교통만 계획을 다시 하고 또 자족성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권은 더욱 쏠림이 강화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 균형발전, 지방의 거점을 강화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도시권을 구축하는 것 이게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대안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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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